다음은 이번 총선의 큰 관심사인 비례대표 선거 정당 지지도 알아보겠습니다. 통합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도가 우차 범위 안에 있는 걸로 나타난 가운데 여권 성향 비례정당 두 곳의 지지도에도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.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.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어느 당에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. 24.2%가 미래한국당, 23.2%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응답해 두 당의 지지도가 1% 포인트 차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어 정의당 12.5, 열린민주당 8.6, 국민의당 7.4% 순이었습니다. 열린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할 경우 더시민과 열린당의 합계 31.8%는 미한당보다 7.6%포인트 높습니다. SBS가 지난달 28,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미한당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더시민은 2.8%포인트 상승했고 열린당은 3.3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 더시민 지지도가 6.9%포인트 올랐고 열린당은 3.3%포인트 내려갔습니다. 열린민주당의 총선 이후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습니다. 민주당과 통합할 것 47.7, 통합은 안하되 연대할 것 27.4, 독자노선을 갈 것 11.1%였습니다. 미한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통합을 전망한 응답이 많았지만 열린당 지지층에서는 통합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더 많았고 더시민 지지층은 전망이 엇갈렸습니다.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퇴색시킨 잘못된 선택이라는 응답이 44.3%, 상대당의 반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은 38.5%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,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, 응답률은 12.8%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±3.1%포인트입니다. SBS 권준입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